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내 다남다육 놀이터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 이 아이 이렇게 이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죠? 진짜 이쁘다고 아유 저 조금 덜 굳혀진 아이는 요런 아이 구독자님 구매하세요 요 아이는 다남다육 아인데 판매하지 않습니다 붉게 물든 아이 달라고 땡입니다 구독자님도 자 이 아이가 언제 들어왔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이렇게 20년 2월달이니까 해수로 겨울 두 번 반절이 났던 아이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면 이 정도 모두 다 이뻐요 하나 그러니까 여섯 개나 되니까 하나만 팔지 안 팝니다 구독자님도 굳히셔요 이렇게 다육이가 이뻐지면서 그 즐거움은 두 번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기뻐요 아유 세상에 이런 애기요 이런 애기 파이어필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님이 구매 가능한 아이 소개합니다 아구 안 이뻐요? 아유 굳혀야지 자 파이어필라 가격은 5만 5천원 아유 오늘 또 석양이 그 시간이네 아유 이뻐요 가격 5만 5천원 포트는 15cm 포트에 있습니다 뿔이 다 내렸나 내가 다 저기 쑥쑥이에다 심어서 굳혔는데 아직은 덜 굳었지만 제가 식재를 했어요 자 파이어필라이고 가격은 5만 5천원입니다 구독자님도 이렇게 봐봐 20년에 왔잖아요 이렇게 굳혀보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은 조금 거한 아이를 먼저 갈까요? 자 잠시만요 일단 너 좀 잠시 와봐라 구독자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아이 이 아이요 환협 블랙밍크 SP라고 하는데 환협성이 조금은 우리가 17cm 포트이고 환협 블랙밍크 SP 어머 야는 이렇게 생겼다 하나밖에 없어서 가위바위보 하실라 분지하고 있네 블랙밍크 SP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는 17cm 포트이고 가격은 4만원 에이 알아요 자 지난번에 소개했던 환협 블랙밍크 2만원짜리 자 크기 비교합니다 자잔 짠 짠 짠 짠 짠 이렇게 에이 다 남다육 좋은 게 딱 한 가지 있어 그죠? 크기 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싼지 비싼지가 아니고 정말로 가격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이즈나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싸다 비싸다 땡 아유 그런 말을 우리 다육맘이 할 수 없어요 어휴 이뻐라 어머 너는 누구냐 환협 블랙밍크 SP 4만원 이 아이는 2만원 자 그 다음에 에케무스톤 3만원 지금 처음가요? 에이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이와랜드에 오시면 5만원대도 있습니다 예 구독자님들이 기절할까봐 영상에 담지 않는 아 다음번에는 5만원짜리를 꼭 옆에 두고 올려드릴게요 자 에케무스톤 3만원 5만원 혹시 원하시면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물론 구매하지 않으셔도 구경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에케무스톤이 가장 아유 그 진짜 키우기 소탈하고 무탈하고 끝내주는 아이 에케무스톤 그래서 좋아합니다 5천원부터 5만원대까지 제가 5천원짜리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자 그리고 제가 음 환영플레이미도 갔어요 잠시만요 이 아이요 하하하 다이어필라 오늘 너 모델이다 모델이야 모델이야 자 이 아이요 구독자님이 매장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이를 좀 구해서 작은 아이를 저렴하게 사면 좋겠다 아유 없어 없어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 자 이 아이는 철화는 아니고 생얼인데 엘리자베스는 키우다 보면 철화로 갈 갈 확률이 있어요 자 3두 이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포트는 10cm 포트에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아유 착해서도 아유 엘리자베스 괜찮았어요 네 아유 좋습니다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구독자님이 콜리라고 아셔요 명가의 명품 예 명가는 이와랜드 명품은 콜리 자 정말로 비싸서 품고 싶어도 품지 못했던 견눈질만 했던 아이 콜리 특가 가격이 어딨어 아유 자 가격 특가 3만원 음 구독자님들 이렇게 말한다 아유 저 12cm 포트에 있는 아기가 무슨 3만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되지 않을 시절에는 콜리가 얼마 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아 믿어요 다 남다 여기 그렇게 했다니까 진짜 살래다가 300만원 주고 절대 못 사지 지금요 3만원 콜리 살만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아이는 입장이 짧아졌죠 그게 무겁다는 뜻입니다 어머 어떡해 한 인물 하네 글쎄 엽성 봐봐 아유 아 오늘은 얘 같고 놀랠 일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콜리이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달샤벳 그 유명한 달샤벳 분생입니다 17cm 포트에 있습니다 어느 분 정말 춤추게 좋아하실만한 분이 계세요 왜 어휴 이런 군생 영상에 좀 담지 가격 좀 있는 거 좀 담지 보고 계시죠 달샤벳 군생이고 가격은 5만원 포트는 17cm 포트입니다 내 뼘이 20cm예요 그래서 20cm에 얼추 해당합니다 아휴 진짜 잘생겼다 메뚜에요 빤난난난난난낭 자 구독자님들 제가 한가지만 자 이 아이를 보시렵니까 너는 누구냐 아일러브유 와인이 구독자님들 25,000원짜리 받잖아요 얘는 6만원이에요 포트는 같았네 그래요 12cm 포트가 아휴 참나 아무리 같다고 해도 잠시만 제가 카메라에 카메라에 이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제가 저희 집에는 이런 아이가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는 어메 저기 우리 애기 아빠가 포장하고 있죠 자 여기는 이와랜드입니다 자 다남다육이 농사도 짓고 키핑도 하고 구독자님이 구매할 수 있는 아이들 또 판매하는 라인도 있고 세 곳이 모두 합해졌습니다 자 아휴 이쁘당 그러니까 와인이 와인이 하는구만 올여름 얼마나 잘 버텼어요 고맙지 6만원 6만원 자 오늘은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와인이 6만원 와인이 6만원 아휴 진짜 내가 아끼고 아끼고 판매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만 매대에 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이 아이요 아직은 영상에 담고 싶지 않아요 왜 더 이뻐지고 더 뽀스났을 때 구독자님께 소개하고 싶은 아이였어요 레드티아라 가격 5만원짜리 짝대기 4만원입니다 아휴 진짜 레드티아라 진짜 멋있네 포트는 17cm 포트에 있습니다 아따 한가닥 하네 그냥 진짜 멋있죠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딱 작년 추석쯤 올 구정쯤 만 해도 15만원을 호가했던 아이예요 레드티아라가 명품이었고 가격이 비싸서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아이 레드티아라였어요 얼마요? 5만원짜리 짝대기하고 4만원입니다 쑥쑥이의 분갈이를 다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고대로 굳히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가 인물이 훤하다고 했죠 그래 와인이 와인이 너 오늘 모델을 좀 해라 자 요아이 구독자님이 매장에 오셔서 진정한 매니아님이 늘 품어가는 아이 메비우스 돌기가 나오는 금 이렇게 25cm 포트에 넘쳐요 넘치진 않네 얘는 넘치네 얘는 짠짠짠짠짠짠짠 아이고 로제시 돌기 봐봐요 돌기 있잖아요 돌기잖아요 이제 제가 여름에는 그 얘기를 못했어요 왜 여름에는 돌기가 들어가고 금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돌기가 쑥 금이 쑥 나옵니다 아휴 진짜 이 아이 달라고요 요 메비우스 금요 지방 병상도 제주도만 아니면 직접 배송을 하는데 어머 충청도 어찌였을까 고민해볼게요 자 당진 네 메비우스금 베품 20만원 저희가 판매한 메비우스는 현재까지는 100% 직접 배송을 해드렸어요 제가요 저희 짝꿍 애기 아빠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휴 자 25cm 포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그 정도는 베란다 놀 데가 없다 고민하지 마세요 왜 메비우스 돌기금 17cm 포트에 3두짜리가 있습니다 가격 6만원 이런 아이들은 농장에서 정말 종자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아이를 제가 사정에서 구독자님이 20만원 너무 크디어 빨리 내놔봐 거의 뺐다시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이즈 자 메비우스 돌기금 이고 가격은 6만원 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아까 블랙밍크도 2만원 달러 4만원 달러 메비우스 돌기금도 6만원 달러 20만원 달러 꼭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트 아직 안 갔는데 벌써 자 까멜레야 진짜 아휴 이뻐라 데뷔만큼이나 이쁜데 영상으로는 아쉽습니다 5만원짜리가 짝대기하고 4만원입니다 포트는 17cm 포트에 있습니다 아휴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지난번에 소개해서 세 분이 품어갔어요 자 정말 주피터가 얼굴이 보여요 쉘미르라고 쉘브는 아니고 쉘브르는 저희가 만원대 파는게 있죠 쉘미르 대단히 뽀스납니다 자 이 아이는 10만원짜리가 8만원이나 자 제가 20만원짜리 층수가 다르고 이런 뽀스를 기대합니다 이런 뽀스를 기대합니다 짠짠짠짠짠짠 아휴 매장에 오시는 분은 쉘미르를 보면 다 반합니다 꼭 품어 가십니다 자 이 아이는 분이 같아도 20만원 분이 층수 봐봐요 층수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저한테 온지가 1년 좀 넘었죠 그때는 더 비쌌죠 그때는 50만원 정도에 구매했던 기억이에요 쉘미르 아휴 지금도 자 이렇게 뽀스나는 쉘미르가 10만원짜리 이 아이가 작아보인다구요 에이 입장이 짧아졌잖아요 이제 구독자님들이 제 여기 말 큰거 달라고요 아휴 초보지 왕 초보지 자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트 임영웅이에요 마제스타 특가인데 구독자님들 이 아이가 이렇게 아휴 세상에 신비로운 다육세상이 또 있네 그려 마제스타 이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1번으로 갔어야 되는 그러나 수량이 없어서 제가 맨 후미의 영상을 담습니다 마제스타 이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아이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이가 된다는 얘기죠 1년동안 자 특가입니다 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휴 다다다다다다다 자 오늘은 마제스타 특가 오늘은 마제스타 특가를 마무리로 여기는 이화랜드 였습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 다남다육이 놀고 있는 놀이터예요 구경오세요 놀러오세요 힐링하러 오셔요 대환영입니다 네 구독자님들 러블리로즈 입니다 다남다육이 잎꽂이로 키워내서 출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제가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 될 듯 싶어요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군생 자리를 일두의 가격이 얼마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외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두당 3천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외도는 선별을 해서 로젯 하나가 단독으로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비교되시나요 비교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10두 하셨을 때는 군생으로 10두를 헤아려서 보내드리고 외도 10두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3천원짜리 10개니까 3만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택배를 보내드리는데 자 그러면 러블리로즈는 제가 늘 그 러블리로즈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형상이 나와야만이 러블리로즈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외국 친구가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해도 제가 두세 달 이상은 저희 하우스에서 조금 더 기다립니다 지금 현재 포트는 5.5cm 포트인데 구독자님이 위에서 봤었을 때 꽉 차고 넘칠까 말까 합니다 이 아이는 외도 하나달라 두개달라 하시면 3천원으로 계산이 되고 그냥 1도 2도 3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군생을 헤아려서 주는데 군생은 2천원이에요 자 그러면 구독자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진 손편지 자 한번 구독자님의 강원도 평창에 있는 구독자님 지난번에 30두를 구매해서 이렇게 멋진 포스가 되었다 그러나 외도 자리를 12씩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자 새하우 보세요 외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30두여도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봐요 그러니까 로젯 하나짜리는 크기 비교하셔요 크기 비교하셔요 자 십두 십두를 수제분 7번에 식재해서 배송합니다 나는 그냥 30두다 그러면 2천원씩 6만원 어머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제분 8번은 19 곱하기 13.5 하나는 2만원입니다 수제분 7번은 17 곱하기 13 한개는 15,000원 입니다 이렇게 식재할 수 있고 나는 러블리로즈 2천원짜리를 식재하시면 이렇게 포트가 작아졌죠 수제분 6번으로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식재해서 택배 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화분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로망이다 러블리로즈를 고급지게 고급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특별하게 갖고 싶다 이러면 수제분 11번에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살짝 있고 약간 깊이가 있고 이렇게 배수 확실하고 예 자 이렇게 나는 수제분 서인경분 11번에 식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서인경분 이렇게 꽃다발처럼 생긴 화분에 식재하고 싶다 그러면 서인경분 12번에 식재하는데 가격은 동일하게 33,000원 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나는 약간 특별하게 갖고 싶다 할 때는 서인경분 하시고 아까 사진 보셨죠 우리 강원도 평창에 구독자님이 러블리로즈를 구매해서 이렇게까지 키워보기 처음이다 지난번 처음 영상 때 아마 구매하셔서 제가 식재해서 보내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유 멋지게 베란다를 꾸며놓은 구독자님 자 오늘은 제가 이 아이 둘을 구독자님 강원도 평창으로 배송갑니다 한결 크잖아요 자 세 개를 비교하시면 로젯 크기가 다릅니다 외도짜리는 3천원이요 군생은 하나에 2천원입니다 러블리로즈 였어요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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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 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은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예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 자 다육이 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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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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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 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편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 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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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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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